지금 서울역으로 좀 와요. 지금 서울역으로 좀 와요. 지금 서울역으로 좀 와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거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거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거지? 찍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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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얘기라도 좀 해봐. 문얘기라도 좀 해봐. 문얘기라도 좀 해봐. 문얘기라도 좀 해봐. 와우 있는 거야. 와우 있는 거야. 뭐하고 있는거야 네 뭐라고 그랬어? 네 뭐라고 그랬어? 네 뭐라고 그랬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치실 뻔했어요 다치실 뻔했어요 다치실 뻔했어요 아니 내가 술 기운에 넘어질 뻔했는데 아니 내가 술 기운에 넘어질 뻔했는데 아 이 자식이 뒤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길래 내가 딱 잡았다니까 아 이 자식이 뒤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길래 내가 딱 잡았다니까 아 이 자식이 뒤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길래 아 이 자식이 뒤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길래 내가 딱 잡았다니까 나도 배가 아파서 뒤에서 줄을 쓰고 있는데 앞에서 휘청하니까 도와주려고 붙잡은거죠 나도 배가 아파서 뒤에서 줄을 쓰고 있는데 앞에서 휘청하니까 도와주려고 붙잡은거죠 나도 배가 아파서 뒤에서 줄을 쓰고 있는데 앞에서 휘청하니까 도와주려고 붙잡은거죠 정말이예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선글라스를 벗을 수 있는데 벗어 새끼야 아 좀 조용하세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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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따아노 아랫따아노 뭐하시는 거예요 으이그 이제 만족하니 으이그 이제 만족하니 으이그 이제 만족하니 연락 한 번 주십시오 연락 한 번 주십시오 불공평하네 누가 봐도 그렇지 누가 봐도 그렇지 누가 봐도 그래 그래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볼까 누가 봐도 그래 그래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볼까 누가 봐도 그래 그래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볼까 누가 봐도 그런지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봐도 그런지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봐도 그런지 한번 물어봅시다 아이디어 좋아? 도대체 누구예요? 그 변호사? 제가 그 정신나간 변호사입니다. 몇 년 전까지 나랑 한 숯밥 먹었어. 반갑습니다.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또 뵙네요. 그럼 어쩌자는 거죠? 이건 춤 아니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잘 알죠? 근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선배. 그렇게 대해드리. 책을 또 보시는구나. 엄청 두꺼운 건데. 빌려드려요? 필요하실 것 같은. 책을 또 보시는구나. 엄청 두꺼운 건데 이거. 빌려드려요? 필요하실 것 같은. 책을 또 보시는구나. 엄청 두꺼운 건데 이거. 빌려드려요? 필요하실 것 같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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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보다는 검사님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아니 저보다는 검사님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아니 저보다는 검사님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백발 페이지. 백발 페이지. 백발 페이지. 선배 저 갑니다. 선배 저 갑니다. 선배 저 갑니다. 선배도 아는 거예요? 그럼 선배도 아는 거예요? 그럼 선배도 아는 거예요? 그럼. 근데 알면서도 쉽지가 않아. 말 안 듣는 걸로는 더 유명했고. 현대가 누구든 물러서는 법이 없어. 우리나라에선 꿈도 못 꿀이리다. 뭐라고? 뭐라고? 아니야. 내가 다시 전할게. 뭐야 저 사람? 시간을 여기 있었던 거야?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말은 우정이에요? 사랑이에요? 우정이에요? 사랑이에요? 우정이에요? 왜죠? 우정은 친 거잖아요? 우정은 친 거잖아요? 개미 없다. 가자. 아! 맞다! 아! 왔다! 뭐예요 그게? MBTI 성격 알아내는 거 아 그런게 있어? 아, 그런 게 있어? 어, 잘 됐다. 나도 어디 갈 일이 있는데. 나 좀 태우다 줘요. 내려줘요, 중간에. 근데 그걸 뭐 어떻게 알아요? 질문해봐, 질문해봐, 질문해봐. 예, 동의한다. 예, 동의한다. 꼭 이겨야지, 꼭 이겨야지, 꼭 이겨야지.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요, 당연하죠. 화끈 어떻게 해? 화끈 어떻게 해? 화끈 어떻게 해? 뭐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조금 있다가 알게 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알게 될 거예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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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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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가 괜찮아? 타이가 괜찮아? 타이가 괜찮아? 오늘 아침부터 계속 신경쓰여가지고 괜찮아 멋있어 괜찮아? 이희 뭐야? 그런 거 있어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다들 앉으세요 다들 앉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중요한 직사자리가 있을 테고 중요한 직사자리가 있을 테고 중요한 직사자리가 있을 테고 그 자리가 중식당일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가 중식당일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가 중식당일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탕수육 찍어 먹습니까? 부어 먹습니까? 딴 거 할까요? 질문이 마음에 안 드세요? 딴 거 할까요?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찍어 먹는 게 낫죠 찍어 먹는 게 찍어 먹는 게 낫죠 그럼 만약에 누가 자기 마음대로 소스를 부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승질 냅니까? 그럼 만약에 누가 자기 마음대로 소스를 부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승질 냅니까? 그럼 만약에 누가 자기 마음대로 소스를 부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승질 냅니까? 승질이여 나겠지만 어쩔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이게 뭐야? 술에 취해 넘어지려는 행인을 부축한 것입니다. 술에 취해 넘어지려는 행인을 부축한 것입니다. 그건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한두 번이 아니다구냐 뻔하중 그래서요? 맥주 두 잔 마셨다고 진술하셨는데 네 맥주 두 잔 마셨다고 진술하셨는데 네 맥주 두 잔 마셨다고 진술하셨는데 네 맥주 두 잔이 맞습니까? 소주 안 탔어요? 네 한 방울도 맥주 두 잔이 맞습니까? 소주 안 탔어요? 네 한 방울도 맥주 두 잔이 맞습니까? 소주 안 탔어요? 예. 한 방울도?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난다. 지금 평소에 소맥 아닙니까? 참고로 저도 소맥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평소에 소맥 아닙니까? 참고로 저도 소맥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평소에 소맥 아닙니까? 참고로 저도 소맥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푸시요. 저기. 증인 일행에 앉은 테이블이 보이네요. 저기. 증인 일행에 앉은 테이블이 보이네요. 저기. 증인 일행에 앉은 테이블이 보이네요. 어?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책인이 직접 소맥을 말고 있습니다. 말아서 일행들에게 나눠주죠. 책인이 직접 소맥을 말고 있습니다. 말아서 일행들에게 나눠주죠. 책인도 마시나요? 마시나요? 참. 죄송합니다. 마시고 말해요. 책인도 마시나요? 마시나요? 참. 죄송합니다. 마시고 만해요. 지금도 마시나요? 마시나요? 죄송합니다. 마시고 만해요. 지긴, 지기는 맥주 두 잔을 마셨다고 했지만 맥주 두 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긴의 기억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인정합니까? 지긴, 지기는 맥주 두 잔을 마셨다고 했지만 맥주 두 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긴의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 경우에 인정합니까? 증인은 맥주 두 잔을 마셨다고 했지만 맥주 두 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인의 기억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 인정합니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몰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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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편들 사람을 편들어요. 편들 사람을 편들어요. 편들 사람을 편들어요. 저 사람 소매치기 정가 4범 아닙니까? 저 사람 소매치기 정가 4범 아닙니까? 저 사람 소매치기 정가 4범 아닙니까?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뭐였죠? 친구들의 물건을 잘 훔친다. 손버릇이 나쁘다. 도벽이 있음. 어렸을 때부터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있었고. 그래도 더 봐야죠. 더 볼 게 뭐 있어요. 뻔할 뻔짜지. 더 볼 게 뭐 있어요. 뻔할 뻔짜지. 더 볼 게 뭐 있어요. 뻔할 뻔짜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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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살아와서. 제가 이렇게 살아와서. 제가 이렇게 살아와서. 술 취한 사람만은 믿어도. 정과자 말은 안 믿네요. 다긴 철화도 안 믿죠. 다긴 철화도 안 믿죠. 남들이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분위기 한번 반전시켜봅시다. 새로운 증거물을 신청합니다. 이해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물을 신청합니다. 이해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물을 신청합니다. 이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뭡니까? 허락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보고 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보고 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증거라고요? 네. 이게 증거라고요? 네. 이게 증거라고요? 네. 친구 채택거부할 이유. 없죠, 없죠, 없죠.